다음 소식입니다.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.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 양육비가 지급되는데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. 정형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양육비 채무자는 2명입니다.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직업과 근무지까지 모두 6가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. 김 모 씨는 지난 14년 9개월 동안 양육비 6,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홍 모 씨는 10년 8개월 동안 1억 2,56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. 얼굴 사진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신상 공개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. 법원의 감치 명령 이후에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석 달간 의견 진술 기간을 주고 이후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명절했습니다. 명단 공개를 결정합니다. 하지만 이 정도 정보 공개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. 명단 공개 이외에 여가부는 또 다른 재무자 9명에 대해 출국 금지, 16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. 해외에서는 이것을 아동 학교로 보고 있거든요. 두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각종 전문 자격증서부터 그런 면허증을 전부 취소를 하고 있어요. 최근 5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수는 1만 6천 건이 넘지만 이행률은 35%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SBS 정형태입니다. SBS 정형태입니다. SBS 정형태입니다. SBS 정형태입니다. 아멘